김장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김장 대란이 예상됩니다. 산지에서 배추가 없다고 합니다. 배춧값이 2만원 올랐지만 어제 여러 언론에서 취재를 했는데 산지에 가보니까 배추가 없고 포장김치를 생산하는 것도 배추가 창고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배춧값이 금값이 되고 그리고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거죠. 정부에서는 대책으로 이제 와서 내놓은 곳이 중국산 배추 수입인데 이미 늦었죠. 중국산 배추가 수입됐다고 해도 배춧값이 떨어지겠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10월 말까지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김치도 잘 먹지 힘든 그런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책을 빨리빨리 세웠어야죠. 그렇게 폭염이 있고 폭우가 있으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중국산 배추 들여오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좀 취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윤석열 정권의 내부 붕괴가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인데요. 극우단체, 극우세력의 반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조갑재치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극우세력의 대명사죠. 이분의 사조직인 국민운동본부가 어제 조선일보에 5단짜리 광고를 냈습니다. 의료대란 해결하기 싫으면 물러나라라 합니다. 또 광고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외칠 땐 늦었다. 정권의 무능으로 의료교육 실패가 제기가 불룡하다. 이천은 주술인가 신탁인가 교시인가. 이 문제가 결국은 집권세력 내부에 사실상 조갑재프 씨가 일관되게 윤석열 정권을 지지한 건 아닙니다만 네, 거기 링크 건거에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의료대란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 같고 사실상 기특권층이죠. 의사단체와 의사들과 윤석열과의 일대 회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양보하지 않고 물러서지도 않고 그것이 의료계획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저께 소고기 만찬, 돼지고기 만찬 자기넥끼리 배불리 먹은 국민들은 김치 먹기도 힘든데 그때 또 얘기했죠. 도저히 안 된다. 도저히가 아니라 분명히 안 된다. 그러면서 아마 이 부구단체들이 내부 반란을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죠. 그 동아일보의 김순덕 씨도 칼럼을 썼습니다. 대통령은 왕도 포도대장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용산에서 고기 먹고 박수칠 식구인가. 누가 봐도 그렇죠. 소고기, 돼지고기 먹는 장면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이 도대체 집권 세력이고 나라와 국가를 책임지는 세력들인가. 엄청난 회의와 분노와 안타까움을 모든 국민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왕도 포도대장도 아니다. 그 흥미로운 사실이 만찬 이후에 소위 친윤계와 소위 친한계가 갈등과 분할을 시작했습니다. 한동원도 몫을 좀 높이는 것 같아요. 조금 배짱이 생겼나요? 자기가 살려면 어쩔 수 없을 텐데 성과가 뭐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성과는 저녁을 먹은 것입니다. 그동안에 소고기, 돼지고기 잘 못 먹은 모양이죠. 한동훈은 저녁을 먹은 것이다. 아주 시니컬하게 냉소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독대 요청을 했다. 독대 요청이 마치 윤석열과 한동훈의 기싸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독대해주면 어떤가요? 한동훈 그날 모였을 때 만찬 모였을 때 바로 윤석열 바로 앞자리에 있던데 한마디도 못했어요. 의료 문제, 그리고 김건희 문제 또 민생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갔다 온 자랑 문제 원전수주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것만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잘났다 그러면서 박수치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친한계와 친융계 인사들이 만찬이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서로 간에 비난하고 또 책임 정가에만 몰두했습니다. 신융계라고 소위 부르는 인사들은 윤석열이 속이 좁다. 뭐 그렇게 독대한다고 언론에 흘리느냐. 친한계의 인사들은 친한계의 당직자와 국회의원들은 구중궁궐 아니냐. 왜 한마디도 하지 못한 게 국민들에게 미안하다. 뭐 그런 정도까지 나왔어요. 이제는 자기 살길들 찾아가는 모습을 언론에, 국민에 보이고 있습니다. 슬슬 윤석열 정권이 갈 날이 머지 않은 것이냐. 이러한 내부 균열과 내부 갈등, 개파 간의 갈등들이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와 여러분 유사하지 않습니까? 지지율은 떨어지고 선거에서는 패배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박근혜 때 유승민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지금은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삼박자가 지금 서서히 가을을 맞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바인데요. 지난번 공천개인 문제로 김대남이라는 전 비서관이 기자에게 이명수 기자에게 있는 말 없는 말 다 했죠. 김건희가 사실상 공천을 좌우한다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철규가 그걸 대행했다. 그래서 자기가 안 됐다는 거죠. 이엄모 전 비서관을 꽂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10분 있다가 전화를 해서 이명수 기자에게 그거 얘기하지 말아라. 나 죽는다. 이 사람은 양심선언까지 검토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엉망인 것입니다. 대통령실 내부가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 이해 득실만을 따지고 있고 윤석열과 김건희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처참한 구중궁궐 전제군주 시대에 볼 수나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실에 있는 고위 권료들이 다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고요? 김건희 비선실세 세력 경제적은 이종호 정치적은 또 명태균이 했다가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진우가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부가 이제는 순장조가 되기 싫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산하단체 뭐 하나 얻어서 나가자. 아니면 좀 쉬자. 아무런 역할과 권한도 없는데 못하러 여기 앉아 있느냐. KKK 김건희 줄대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약간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만두려고 한다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정진석 비서실장입니다. 이것도 전언입니다만 요즘에 아프다는 핑계로 치병을 핑계로 대통령실에 자주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비서실장 얘기가 자천타천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한 사람이 나 비서실장 가면 어때 이렇게 상의를 했다 그러는데 외부인사하고 이정현 전 의원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석이 과거의 행각을 보면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죠. 순장조가 되게 싫다는 것이죠. 네 하여튼 내부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고 이제는 막바지로 가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탄핵 때와 유사한 광경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도 박근혜 때는요 박근혜는 그냥 누리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해먹었죠. 이승만 때도 이승만은 누리기만 하고 이기붕이라든가 그 부정부패 세력들이 다 해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다릅니다. 기선 그룹들이 해먹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른 양태의 권력 말기 현상인데요. 조만간 가을 전국이 시작되면 이런 부분들은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조선일보 어제 5단 광고에 난 5단 광고로 난 윤석열 물러나라. 그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그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TBS의 구성원들 직원들이 하룻밤 사이에 거리로 내쫓게 생겼습니다. 오세훈이 오세훈의 작전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오세훈이 이제 만족스러운가. 이렇게 노동조합에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TBS 이성구 대표가 어제 전원해고 예고 결제를 한 다음에 사퇴했습니다. 참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한심한 사람이 TBS 사장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TBS 월급날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달부터 월급이 제대로 안 나온다 그러는데요. 그만두란 얘기죠. 약 240명의 직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세훈이가 TBS를 죽이기 위해서 출연기간 해제 서울시 예산을 한 푼도 책정하지 않고 예산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TBS의 자금은 한 천만원도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이 그쪽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TBS 노조에서는 외부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정관 개정을 서둘렀는데 방통위에서 이걸 할 수가 없다. 정관을 개정하면 외부 후원을 받을 수 있으면서 나름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TBS를 패곡하고 황금 채널을 라디오 황금 채널을 종편 쪽에 넘긴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TBS 노조의 송지연 지부장을 저희가 연결해서 자세하게 내부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등 국회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여러분 최수근 상병이 전역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갔고 이 상관의 과시욕으로 상관의 충성욕망으로 우리 젊은 최수근 상병이 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그것을 진실되게 밝히려고 하는 박정은 대령이 재판에 회부되고 기소됐습니다. 항명죄라는 이유로 그리고 최수근 상병에 얽혀있는 이러한 난마처럼 얽혀있는 이 기지권 세력의 추잡함과 추악함 그리고 그 정점의 핵심에 김건희 씨가 있다는 문제는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번번이 윤석열에 의해서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제 의결 때도 윤석열 대통령 따라지어 따라지면 역할만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 의해서 좌절됐습니다. 해병대를 자원해서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지키겠다고 하는 젊은 우리 장병이 불의의 사고 그것도 사단장의 잘못되고 왜곡된 지시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는데 하늘나라에 갔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 사건에 대한 경위 그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도 밝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있는 얘기는 VIP 경로설이고 전화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다. 대통령실에 있는 관련자들 그리고 국방장관 국방차관 기타 등등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전화를 돌려댔다. 이런 부분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최상병 그 억울한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줄 수 있을지 현재의 심정은 난감하기만 합니다. 어제 최상병의 어머니께서 편지를 쓰셨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입대하던 입대하던 날 포항시내 거리마다 온통 벚꽃이 만개해서 너무나 예뻐서 몇 번이나 아들과 환호성을 지르던 것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1292 1292 기수 1012 명 중 아들만 오직 수근이만 엄마 품으로 돌아올 수 없는 없게 되어 무기맨다. 다른 동기들이 다 누리는 작은 기쁨마저 우리는 누릴 수 없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다. 아들이 없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어머니와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속상하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어머니는 힘도 내세울 곳 없는 엄마지만 아들 희생의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엄마가 그나마 살아야 할 이유라고 이렇게 편지에 썼습니다. 눈물 나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법원의 요청사항도 무시해버립니다. 군사법원에서 사실조회를 요청했습니다. 단 두 줄로 사실조회부터 볼까요? 사실조회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범죄자입니까? 당신이 지시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주 정중하게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는지 이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두 번째 02 800-7070 전화로 이종석 장관과 통화했는지 안했는지 아주 간단한 사실 아니에요. 통화했다 안했다 그러면 되고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느냐 안했다 했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안했다 오리발이라도 내밀면 좋죠. 거짓말이라도 해라 라고 군사법원에서 사실조회 요청을 했는데 바로 대통령실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군사법원 군사법원 수신 제목 사실조회 회신 보여주십시오. 기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의뢰한 사항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건으로 응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이게 국가안보예요? 이런 망발이 국가안보입니까? 그리고 7070 전화가 통화했는지 안했는지 이것이 국가안보예요? 이정섭 장관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북한에서 내려옵니까? 오문풍선 자주 내려오잖아요. 대처도 못하면 이런 형국입니다. 우리 최상병의 저녁 날 어머님의 편지와 윤석열의 행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기억나실 겁니다. 갑자기 청와대가 권위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용산으로 옮긴다. 엄청난 말이 무성했죠.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협조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협박성의 얘기도 했던 모르셔서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예비비 450억 인가요? 490억 인가요? 460억 를 따냈습니다. 문재인 정부한테 의륙장 나왔고 그리고 이 대통령실만 용산으로 이전시킨 것이 아니라 대통령 관저도 찾다가 국방부 장관 관전가요? 찾다가 안되니까 한남동에 있는 외교우 장관 관절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아주 정원도 넓고요. 그냥 외교사절들이 와서 만찬도 하고 접견도 하기 때문에 김건희 마음에 쏙 들었겠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 관저 한남동 관저 뭘 지어놨는지 드레스룸 사우나 뭘 어떻게 꾸며놓고 공사를 했는지 21그램 이라는 업체는 도대체 어떤 업체인지 온갖 비리와 의혹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외교부 장관입니다. 그 공간을 졸주에 뺏겨버린 사실상 우리나라 대한민국 외교의 공간 같은 곳이죠. 외교사절들이 오면 거기서 파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환담도 나누고 외교라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외교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외교부 장관이 관절 갈 데가 없으니까 삼청동에 있는 비서실장 공간으로 갔는데 너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 대사라든가 이 사절들이 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앉아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고급 호텔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 비용만 또 엄청나게 나갔다고 합니다. 리모델링을 했는데 리모델링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거기도 비서실장 공간도 잘 안 되니까 다른 곳으로 또 비밀리에 최근에 옮겼다. 역시 MBC 기자회의에서 밝혀졌습니다. 자기네 돈으로 김건희 씨 주식으로 번 돈 주가 조작으로 번 돈 갖고 이거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세금으로 한 겁니다. 혈세의 낭비와 낭비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당시에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496억 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 차트 같은 거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탁탁탁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죠. 아무런 대책 없이 그저 이전만 강의한 것입니다. 실제는 당시에도 1조 652여 원이 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호처 경호대의 이전비가 누락돼 있었고 중요한 건 합참이죠. 합참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관총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갑자기 짐 싸웠고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합참하고 같이 더부사리로 합참 건물로 들어간 거죠. 합참은 과천에 있는 부대로 이전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기재부에서 예산타당성 검토라니까 예산타당성 검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재부 관련 룰로 책임지기 싫은 거죠. 강감무소식이라서 현재까지 용산의 합참 국방부 대통령실이 함께 과밀학급처럼 대통령실은 뭐 널널하겠죠.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합참과 국방부는 과밀학급처럼 거의 쓰고 있다. 합참이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전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예산 책정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북한이 공격할 경우에는 다 모여 있잖아요. 옹기종기 분산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시회는 각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 지하 벙커에 모든 시설이 다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든 걸 전략을 짜고 다 할 수 있게. 이승만이가 6.25전쟁 때 한강철교 끊어놓고 튀었잖아요. 대통령은 뭐예요. 군수 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당연히 벙커에 남아서 지휘를 하고 국민에게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기 싫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국민항쟁이 일어나면 국방부와 합참이 있는 곳에서 자위권을 발동시키려고 한 것인가요. 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뭐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 표 잠깐만 보여주세요. 이것이 바로 박선은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하여튼 대단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우리 뉴스 코멘터리 푸른하늘 은하수님 박정승 님 멀티 몬도 님 제인하 님 강현덕 님 오파랑 님 정정우 님 계엄령 눈여겨서 잘 봐야 한다. 50억 조라 님 민국 님 평생 평생 대통하려는 거지 평생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구세력의 지금 내부 반란을 보면 구구단체들의 이제는 윤석열 윤석열 있으면 우리가 다 망한다 그런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실에 있는 사람들도 나는 순장조가 되기 싫다. 아직 뭐 2년 반이나 남았는데 벌써 순장조 얘기가 나오는 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영선 님 평화와 권영 님 신비선 님 배덕원 님 지금도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을 이끌고 전면에 나서고 있잖아요. 저희가 어제 영광에서 지금 숙식을 하면서 영광 군수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한준호 최고위원을 연결했었죠. 한준호 최고위원 현지에서 여러 가지 소식을 전했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조국 혁신당의 후보였던 후보인 장현 후보가 과거에 고려대학교 학도호국단장을 했는데 총학생회장이라고 허위 이력을 썼다. 물론 그것을 바꿔서 총학생장이라고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과거에 각도호국단장은 전두환 시대에 박정희 시대에 대학을 병영화시키고 군대화시키면서 사실상 어립강대로 놔뒀던 것이 학도호국단이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과거에 대학에는 교련 점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열과 그런 건 못했지만 고등학교 때도 학도호국단이 있었죠. 대대장 연대장 해왔고 때가 되면 차열도 받고 그랬던 걸 우리 기억합니다. 그 학도호국단 출신이 학도호국단 자신이 조국혁신당의 영광군수 후보가 됐다는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국 대표가 뭔가 좀 급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길게 보셨으면 좋겠다. 길게 보고 함께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정당이니까 조국 혁신당도 다음 지방선거에서 나름대로 선전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후보 내는 것까지는 저희가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지금의 형국에서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 되고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되는 이런 형국에서 과연 민주당하고 저렇게 치열한 경쟁판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영광에서 출마한 조국 혁신당의 장현 후보는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탈당감 무소속 정치 철세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은 조국 혁신당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부산 금청 구청장 금청 구청장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민주당의 후보와 조국 혁신당의 후보가 모여서 후보 단일화를 논의했지만 별 결론도 못 내리고 중앙당으로 그것을 논의를 옮겨갔다고 갑니다. 이 문제도 심각한 것 같죠. 이것도 후보 단일화를 하려고 했으면 좀 물밑에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언론 프레임 한다고 공론 작업을 통해 공론화 패널 작업을 하자 그렇게 산다는 것은 사실상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대결 이렇게 언론에서 지면을 차지하기 때문에 두 정당이 선의의 협력과 연대를 하게 된다. 양보도 하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10월 16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조전혁 잘 아시죠 여러분 과거에 종교조 명단 공개한 사람이죠. 조전혁으로 후보 단일화가 됐다 그러고요. 그런데 이쪽의 진영은 정근식 후보로 후보 단일화가 됐는데 그 외에 다른 후보들이 지금 나와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과연 방현석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잘 진행될지 아직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